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일단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나 볼까요? 국민 제한 탑10 지금 투표하고 있죠. 이거 참여하시면 저희 당첨되시면 대통령실 행사 초대되십니다. 하셨나요? 아니, 저는 안 했는데 이거 보고만 했는데 투표 수가 엄청 늘었습니다. 제가 첫날 봤을 때 11만 표 수준이었는데 지금 다 60만 표 가까이 됐네요. 자, 이거밖에 없죠. 지금 이마트는 바랄 게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봅시다. 지금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대충 지금 1등이네요. 1등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가능성이 있네요, 지금. 이게 지금 탑10에서 3개를 뽑아서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고 만든 거거든요. 그 이전 정부의 국민청원이랑 비슷한 건데 바로 반영시키겠다고 약간 더 적극적인 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 정보랑 다른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거의 무조건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이걸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흐지부지 돼버리면 처음으로 한 정책을 그렇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무조건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9,900원 K교통패스. 이것도 지금 호응을 엄청 높은데 이게 2등이에요. 9,900원만 내면 한 달 동안 모든 걸 공짜로 탈 수가 있어요. 버스, 지하철을. 아니, 그럼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가 어느 정도로 실적이 그러면 잡히게 됩니까? 그 뭐 9,000억 원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일요일 날 두 번 더 하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지금 1등을 달리고 있고 이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 뉴스에 보도가 되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게 통과가 되면 1등을 하면 일단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고 하니 그게 유일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마트의 모멘텀이고 그거를 빼고는 전부 안 좋은 소식밖에 없어요. 맞아요. 스타벅스도 그렇고 쓱도 그렇고. 그런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안 좋게 얘기할 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모든 게 모든 타이밍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게 초반부인지 안 좋은 얘기가 나온 지 한참 됐는지 그거를 가려야 돼요. 지금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아직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옛날에 도깨비 자루에서 뭘 털었는데 괴물들이 나오잖아요, 나쁜 사람한테는. 지금 그런 거예요. 금은보안제하고 털었는데 자루에서 이상한 것들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자루를 들고 가면 안 되죠, 집으로. 그러니까 지금 월마트가 보도자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식료품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에 달하고 지난 1분기 말보다 더 높아졌다. 그리고 이 결과 때문에 소비자들이 전반적으로 제품, 특히 의류에 돈을 쓸 여력이 타격을 받았고 이들 제품의 재고를 줄이기 위해 월마트는 더 많이 할인 판매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재고를 팔기 위해서 싸게 그냥 마진 많이 안 붙이고 팔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월마트가 보도자료에 내버렸으니까 컨센서스를 전부 하향시켜버렸어요. 각 기관들이, 증권사들이. 그래서 월마트가 어떤 오프라인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월마트가 저 정도인데, 월마트가 공룡이죠. 공룡이 저 정도인데 그럼 옆에 토끼, 거북이 이런 애들은 얼마나 더 피해를 볼까? 이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약세, 유통주들이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마트는 더 그렇겠죠. 월마트라든가 코스트코는 그래도 글로벌 체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쪽 나라의 영향을 좀 분산이 되겠죠. 어떤 신흥국 인도나 브라질에서 조금 만회를 해준다면 또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마트는 글로벌 진출에 실패했다는 거. 그리고 지난해 7월 달이죠. 스타벅스 커피 인터내셔널이 보유한 한국법인 지분 50% 중에 17.5%를 인수했어요. 4,800억 원을 주고 이마트가. 그래서 이마트가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67.5%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원래 스타벅스랑 이마트랑 50, 50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정용진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맨날 그 신세계에 새로 생기면 거기 가서 항상 올리시잖아요. 인스타그램에 어떤 새로운 큰 지점 생기면 가서 거기를 올리고 맛있는 커피 있으면 스타벅스 또 올려요. 그리고 레딧백 같은 거 나오면 거기 또 올리시고. 그래서 굉장히 스타벅스를 사랑하시잖아요. 딱 봐도. 인스타그램에 피드에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걸 했는데 우연인지 아니면 원래 이런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는지 지금 스타벅스가 논란의 연속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거기 샌드위치가 있는데 샌드위치가 딱 폈는데 내용물이 정말 보기에도 너무 심할 정도로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스타벅스는 한쪽으로 몰렸다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댓글에 또 난리가 났어요. 한쪽으로 몰렸으면 한쪽에라도 양상추가 쌓여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느 쪽에도 쌓여있는 게 없는데 어디 몰렸다는 거냐.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결정타로 지금 프리퀸시 모아가지고 레딧백. 거기서 지금 결정적으로 오징어 냄새가 난다고. 그거 뭔지 아시죠? 그 구제 옷들 사면 공장에서 나온 그 냄새, 오징어 냄새가 나는 옷들 있거든요. 그 포름 알데이드 냄새거든요. 그러면 일단 양상추가 한쪽으로 쏠려있고 이것도 중요하고 사실은 유해물질 아마 이슈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해야 되나요? 지금 이 마지막 구간을 깨면 매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밑에 저점이 붕괴되면 이제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폭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저점을 2020년 3월 달 저점이거든요. 2020년 3월 달은 무슨 저점이죠? 코로나 팬데믹 시작됐던 그 저점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마트는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 라인 9만 7,300원을 이탈하면 그러니까 9만 7,300원은 최저점이고 10만 원을 이탈하면 위험한 거죠. 이제 자릿수가 바뀌게 되면 그러면 얘는 그냥 2020년 3월 달에 그 저점에서 이 올라간 폭은 그냥 정말로 코로나 팬데믹 때 그 유동성이 부어져서 그걸로 그냥 자기 능력이 아닌데 올라간 거다. 이렇게밖에 지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살짝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이마트는 지금 도망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이 듣고 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무엇일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기업은 제주항공입니다. 항공업장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항공도 기술적으로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해 드리면 이마트랑 거의 유사한 모습이고요. 2020년 3월 달 저점 부근에 가 있는데 거기 깨지면 또 한 단계 레벨 다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 유류 할증료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기자분이 4인에 100만 원이 든다는 것은 그게 좋은 좌석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아무래도 기자분들은 좀 더 부각을 시켜서 타이틀을 내야 아무래도 조회 쓰고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비싼 좌석 기준으로 했을 때 정말 제주도를 갈 때 지금 항공권비만 4인 기준으로 100만 원이 들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유류 할증료예요. 이게 왜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 소비자들이 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류 할증료가 지금 그냥 결론만 얘기해 드리면 미국, 대한항공 기준으로 미국을 가는데 유류 할증료만 지금 67만 원 거의 70만 원을 유류 할증료를 내야 돼요. 유류 할증료. 항공권비가 아니라 유류 할증료 포함된 항공권비는 300만 원이에요. 지금. 화가 많이 나셨네요. 이게 국제선 유류 할증료랑 국내선 유류 할증료가 있는데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갤런당 평균 가격이 1950원을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1단계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7월에 22단계까지 갔어요. 그런데 22단계는 2016년에 유류 할증료 거리 비례 구간제 적용 이후 가장 높은 단계. 이게 뭐냐면 거리 비례는 오래 설명드릴 시간이 넘는데 2016년 이전에는 그냥 나라별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가는 거랑 상관없이 나라별로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가까운 나라 가는데 더 많이 되는 경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꾼 게 거리별로 하자. 그 비례 구간제 적용 이후에 가장 높은 단계고요. 그럼 이제 8월 달 향후에 내려갈 것이냐. 일단 국내선 유류 할증료가 올리면 국제선도 올립니다. 국내선 유류 할증료는 8월 달에 정해졌는데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8월 달 국내선 유류 할증료가 19,800원에서 22,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2월 달에 5,500원이었어요. 그런데 22,000원이 된 거예요. 400%가 됐어요. 지금 이것도 2008년 7월 달에 도입한 이래 국내선 유류 할증료 최고치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렇게 되니까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대한항공 기준으로 7월 달에 42,900원에서 많은 경우 33만 9,300원 전 달에는 37,700원이었고 29만 3,800원이 최대치였습니다. 6월 달에. 그래서 8월 달은 아마 국내선도 올랐으니까 국제선은 30만 원 후반대까지 최고치로 치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 전남 진도까지 자차로 간답니다. 물론 그냥 돈 내고 비행기 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에서 발표했어요. 올해 1월 달부터 7월 14일까지 제주도 찾은 관광객이 728만 3천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그중에 34만 8천여 명. 비율로는 4.8%예요. 이게 적은 것 같지만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9%까지 갔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배가 무서워서 안 다녀서 9%까지 간 적은 없고 없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4.8%가 최고치래요. 제일 높이 올라간 거래요, 이게. 그래서 자차로 전남 진도까지 운전을 해서 가서 진도항에서 차를 싣고 배를 타고 제주도에 입도합니다. 그게 4.8%까지 간 거예요. 왜냐하면 유류할증료가 너무 비싸서 차라리 이런 식으로 기름비를 들이고 이 배값을 내더라도 그것보다는 싸니까 좀 고생해서 가자. 고생해서 가는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죠. 5%니까 100명 중 5명이지만 100명 중 5명의 수치가 굉장히 높은 거라고 합니다. 얼마나 지금 유류할증료가 부담이 됐으면 이렇게 하나 싶고요. 그래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 지금 유류할증료를 얘기를 했지만 이거 말고도 항공사는 비행기를 빌렸는데 한 번에 사지 못하고 리스를 해요. 프랑스 에어버스나 미국의 보잉사한테. 그런데 그걸 달러로 지급하죠. 지금 달러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봐하고 고환율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유류비도 지금 계속 보건권이죠. 조금 흔들리긴 하지만 계속 3대 유종 중에 하나 빼고 다 2개가 아직도 100달러를 넘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확진자가 10만 명이 돌파되는 이런 또 가고 싶었는데 약간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전부 다 좋지가 않고 그리고 대형 국적기보다 당연히 이런 LCC, 저가 항공사들이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엔데믹의 어떤 수혜는 별로 없었고 오히려 또 다시 걱정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들어섰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주항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손절가를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지금 이 저점을 깨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만 4천 원을 깨면 일단 1만 원까지 열리기 때문에 폭이 여기서 보면 작아 보이지만 1만 4천 원에서 1만 원은 40%예요. 그렇죠. 엄청난 수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1만 4천 원을 붕괴시키면 일단 위험합니다. 1만 원 근처까지 접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빨리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1만 원 초반에서 다시 사는 생각으로 1만 4천 원이 붕괴되면 일단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걸 정리를 해보자면 항공업종 자체는 유가도 높은 상황이고 강달러 기조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유류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손절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